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관한 글을 쓰면서 관련 문헌들을 좀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한 5년에 7년 정도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그런 책도 제가 몇 권을 이렇게 집필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못 배웠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작가로서 책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7,80년이 흘렸습니다마는 1945년도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범할 때까지 일어났던 것처럼 좌우익 대립이 아주 극심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세월이 7,80년 정도 흘렀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번영된 국가가 되었음도 불구하고 좌우익의 대결 구도는 조금도 여러분들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좌파들이 1945년에 비교해 가지고 훨씬 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사회의 도처에 진지를 구축하고 나라를 접수해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 진지전 가운데서도 좌파들이 가장 협격한 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사무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사무를 장악해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가지고 기초의원, 강력의원,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광력도지사선거, 광력시장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육감선거까지 다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좌파 신화적인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 접수를 좌익들이 성공시켰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인식이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낱낱이 여러분들 파헤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도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 득표수 조작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됐거나 본인이 관여되지 않았지만 선거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를 보고 참 놀라웠을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선관위의 홈페이지의 법위에 따라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만 공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그 득표수를 가지고 어떻게 득표수를 이동시킨 것까지 동별로 이동시킨 것까지 우편투표 이동시행까지 거소순상투표 이동시행까지 제외국민투표 이동시행까지 이렇게 낱낱이 찾아낼 수 있을까 참 사람들이 제주도 좋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좌우익의 대결에서 좌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견고한 여러분들 진지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파적 체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참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심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훤히 저는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좌우익의 대결 참 희한한 유전자 구조상 보면 좌익적인 성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해방 전후는 모르니까 가난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7, 80년이 지나가지고 교역규모에서 여러분들 10위 안에 그리고 전체 여러분들 GDP 규모 가운데서도 10위권에 속한 이 나라에서 세월이 한참 지나버린 그런 친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치고 그런 이데올로기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온 전력을 바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참으로 바보스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니까 이 좌우익의 대결과 관련해가지고 뉴대일리 신문을 보니까 아마 며칠 있으면 6.25 정전 70주년이 아마 맞는 모양입니다. 27일 7월 27일 이제 우파 진영에서 사회시민단체의 분들이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총집결해가지고 27일 오후 1시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종전선언의 허구성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성 이런 것을 역설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당론이란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받은 젊은 날의 사상적 세례는 죽음이 그들의 눈과 입을 덮기 전에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휴전에서 평화로 휴전에서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승사되기 일보직전이었던 종전선언 그 다음에 평화협정체결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또 신기한 게 없습니다. 1948년도에 재헌의회가 여러분 출범하고 한두 달 안에 아마 1호나 2호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 여러분들 동의안이 제출된 겁니다. 국회에 간첩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소련군도 철수하니까 미군도 철수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년 후에 군사 고문단 일부를 남기고 모든 미군이 인천을 통해 가지고 철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러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6.25전쟁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 이념의 시대가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전혀 모르구나. 인간인은 챙겨 먹기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데올로기의 충직한 충복처럼 행동한 것이 인간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실용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시대 같다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마 우파 시민단체들이 6.25전쟁 정전협전 70주년을 맞은 7월 27일 날 이렇게 국내외 종복 자익 세력의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규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마침 이때 이때 아마 좌파들이 다 연대를 해 가지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이런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노선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겁니다. 지금은 참 다행스럽게 또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어떻든 간에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체제를 변질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한 면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왜냐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첫 번째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친중국가로 만드는 거죠 그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종석이니 송영길이니 우상호니 정청래니 586 운동권 출신들이 다 그런 사상적 세례를 가지고 그런 날을 꿈꾸고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죠 예 저 비용으로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선거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일곱 번을 했는데 여덟 번째 안 하겠습니까 일곱 번째인데 아홉 번째 안 하겠습니까 일곱 번째인데 열 번째 안 하겠습니까 결국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체제 변혁을 아주 저 비용으로 고효율로 하는 것이 선거를 장악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신 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계신 분들은 해방정국의 좌우익 대결이 훨씬 더 심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그 우위는 바로 선거 사물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제도계획에 성공해야 그나마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정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든 선거를 지키는 부분이 그 어떤 과제보다도 지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상시하게 다룬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